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큰고래입니다 울산큰고래 게니모드 기획컨텐츠 경찰과 도둑 2016 입니다 어 2015 2014 경찰과 도둑은 컨테이너 미러를 통해서 어 플레이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ph도 만들어 놓고 감옥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네 이 큰 도시맵에서 경찰과 도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타기를 통해서 경찰과 도둑을 정했구요 도둑은 도둑은 저 저펄이 사무장 찐빠이 몽 타로 그 다음에 맨 왼쪽에 홍월이 이렇게 5명이고 나머지는 4명 경찰입니다 레알다이 박렘 루도빅 폴더쿤 왈도쿤 아시겠죠 자 룰 설명해주시죠 네 도둑이 소굴 안에다가 케이스 6개를 두면 돼요 소굴이 어딨어 소굴 따라오세요 모르시면 도둑 뭐야 옥상으로 따라오는거야 가만 어딘지 지도 어딘지 모른거 아니야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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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여기 안에서 뜯으시면 돼요 여섯개 아 여다가 경찰은 여섯개를 배치하면 되구요 어 여기 그거 아니야 이누야사가 나왔던 그거 우물 이누야사 이누야사 인마 이누야사가 아니라 야사 야사 야사는 들어가 어디야 이런 케이스 2키를 들으면 버거지는데요 이걸로 세팅창에 모장님의 가방을 훔쳤습니다 요 뭐였어 가만히 계시보세요 태이저건 무력화시키내ulla devast 다음 게임을 만들어 야 살려줘 이것을 자살하거나 하면 이거 또 떨궈 지긋 느려 포근에 넣을 때는 소굴에 넣을때는 따로 기능이 없기때문에 자살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아 소굴에 넣을때는 자기 몸과 함께 가방을 떨어뜨려야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케이스는 케이스는 6개 케이스 6개가 다 숨겨져있으니까 어 좀 돌아다니는 시간 포함해가지고 흩어지죠 10시 40분까지 하면 되겠네요 아 그럼 우리 소굴에서 시작할까 소굴에서 소굴에서 잘할까요 그러자 소굴로 가봐 소굴이 어딨는지 모르는데 나인데 소굴을 가봐야될것 같은데 직접 걸어가봐야될것 같은데 소굴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너가 어딨는데 찾음 아 여기있네 여기가 어디야 여기 약간 외곽이네 변두리에 있다 변두리에 변두리 변두리 여기있구나 노란색 빌딩이 옆에 있고 그리고 앞에 잔디밭 있고 경찰 입구있죠 입구에서 입구를 반대쪽으로 바라봤을때 왼쪽 도로를 쭉타고 왼쪽으로 가면 되요 직진후 좌회전 끝 네비게이션도 잘 못잇는데 뭘하는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 소굴에서 대충 알겠어 모르겠다 하자 어떻게 되겠지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오 내가 먹는 물이 곧 우리로다 니가 먹는건 다 음식이지 자 갑시다 제가 가진 음식은 다 음식이죠 하나 둘 경찰가 두둑 2016 스타트 스타트 이거 그냥 2키로 먹으면 되니까 딱히 무기 들 필요도 없고 되게 간단하고 좋네 도망치면 되요 그냥 먹고 도망치기 어 먹고 도망치기 사모장이 잘하지 먹티 먹티 아이씨 나 내 앞에 오지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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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오지마 안돼 아 저 같은 팀이에요 동심은 지켜주고 싶다 머리가 두쪽 난 도라에몽은 우리 꿈나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저도 왜 저래 무섭게 나오지 너 지금 짬짜면이야 알아?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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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마니 제8의 케이스 그 아까 봤던 가방입니다 저기 있는 거야 akin 다시 fold ンド spin 되뇨 게임 이건 Psychology 사이버평양 아 이거 있다 오케 고고 저거 누구에요? 뭐야 뭐야 홍월아 왜 내려놓은데 나 튼적 없는데 나 기분이 상해 아이고 나 방금 저펄이를 봤지 반대편에 넘어가게 저요? 저요? 어딨든건지 야 쟤 빨라 테이스 어딨든건지 너무 잘 숨겨놨다 잠깐만 길거리에 길거리에 사모장이 자고 있는데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입 돌아가요 야 못잡겠어 점프로 하니까 테이저를 써야죠 테이저로 맞춰야지 테이저로 맞춰야지 테이저로 맞춰야지 그지 아니요 권총 쏘셔도 되요 왜이렇게 점프해 못 맞추잖아 자 점프는 하자마자 인간죽으로 아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어 타로가 가방을 훔쳤습니다 아 렉 걸려있어 뭐 어 나는 애가 안걸리는데 설마 집안에 있는거 아니야 헐 집안에 있어 어 집도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왠지 권총이나 하이바이 있을 것 같다 일단 이거 하나 먼저 숙소에 갖다 놓겠습니다 테이저건 너무 안좋아 소구래 하나 들어가고요 니가 조준력이 니가 조준력이 안좋아서 그래 남자는 조준이지 뭐야 이소구는 딱 소구래는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들어갔어 실수로 어 사모장이 가방을 훔쳤습니다 지금 가방 두개짼거 내가 가방을 훔쳤다 내가 범인이다 좋아 이제 돌아가면 된다 왜이렇게 안넘어가냐 좋아 소구래 들어가면 어 어 어 저 빨간색기 아 홍월이구나 야 이씨 고추냉이같은 새끼 고추참치야 고추참치 따라와 따라와 고추참치 야 만약에 경찰이 나타나면 니가 대신 나 대신 죽어라 알겠지 나 대신 나대 야 테이저건 너무 안좋아 야 테이저건 말고 그냥 그냥 총으로 죽여 히스털도 돼요 그래야될거같아요 어 그렇게 죽여야겠다 어 죽여도 돼 리볼버요 아주 평화롭구만 리볼버로 합시다 저거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모장형 아니에요 아 사모장이었어? 네? 아니 아니 너 봤어 너 뒷모습 봤어 아 너 옆에 여자 너 옆에 여자있더라 어 그래요? 어 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어 근데 근데 타로 좀 닮았더라 어 바로 헤어질게요 헤어질 여자친구 없으면서 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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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찐빠이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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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만 날 부르던가 찐빠이벙 야 소골였어 소골 소골 오케이 오케이 저 따로 오케 드디어 피해시 적용 완료 소골 어디야 소골 어디야 소골 어디야 소골 어디야 소 Gror Spit 시민 속을 모르겠어해 속을 사람 속을 모르겠어 오옹 떼고 아니 경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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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경찰 있다 무시고 무시고고 우리 퇴장관이아니 으으으으으으응 야야야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야 야يد ㅋㅋㅋㅋ 먼저갈게. 먼저갈게 얘들아 잊지않нал께 기억할께 니들 형편없어 기억할께 으아 지금 야야 진짜 정확하게 니들한테 어그로 끌려갖고 오오오아! 야 éd쩍… 상자를 누워줘 아 이게拜시 snk 뭐지 제가 잊나 아몬 노란색 아 저기구나 아 저기구나 경찰이 속을 해서 지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경찰이 가방을 먹으면 어떡해 여기 저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요 가sche infra 아 가방 가리에 들어가지 않았어 야 점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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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다 점펄아 점펄아 여기 운동장 아니다 점펄아 이제 니가 가장이다 점펄아 니가 이제 가장이다 요리조리 된 애가 뭐냐 좋아 지금이다 각이다 각이다 울산큰고래 이래서 울큰고 울큰고 한다더니 이거 그거 같다 저기다 울큰고 오우오오오오 호호오오오오오오오오 쏙쏙쏙쏙쏙쏙 오 감사합니다 나왔다 빙글빙글 무지개 아아악 자 이제 3개 넣었다 4개인가? 3개네 좋아 아니지 경찰이 케이스 발견하면 게리건으로 옮겨도 되요? 어 맞아 맞아 야 볼도쿤 너한테 케이스 있지 않냐? 변호사를 설명할 권리가 있고 응 잡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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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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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조용히 케이스 내놔라 어? 케이스 내놔 너한테 없다고? 나한테 맞췄다 너 지금 어디다 버렸어 어디다 버렸어 어? 어 야 맞춰봐 맞춰봐 아 아야일 kolay 아 ссыл관 아 제가 갈게요 건들지마세요 알아서 갈게요 변호사 서리만 걸리십니다 알아서 갈게요 건들지 마세요 아저씨 내가 누군지로 모장님의 가방을 훔쳤습니다 모장님의 가방을 훔쳤습니다 모장님 잡으러 가세요 잠깐만 저기 한명 잡혀가고있어 아 저에요 들어가세요 너 잡혔냐 잠깐만 아저씨 쟤가 쟤발로 들어간다구요 형 도망쳐 야이 잡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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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짝 우리는 지금 불법을 장애하고있다 우린 사실 점프러지 하지마 점프야 점프야 타로야 계절 잃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타로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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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꼈어 너 꼈어 모장아 너 꼈어 아아 형 나를 날려줘 야 너 하늘에서 봐봐 하늘에서 봐봐 케이스 있어 없어 케이스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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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 간다 형 제가 시선을 봐드릴게요 간다 작용 반작용 샷 아아 저런 작용 반작용 샷 그런게 어딨어 저기 여깄다 왜 침대는 과학이지 야 박넴 뭔데 사복 입고 있는데 제복 입어라 케이스 지금 4개짼데 2개만 더 찾으면 되는거네 아 얼마 안남았네 경찰 대한민국 경찰 무능 살려줘 살려줘 여기 경찰이야 나 살려달라고 경찰한테 딜하냐 너 3천불 3천불 제거 야야야야야 좋아 분위기좋아 어 쟤 뛰어왔다 도저히 안보이는데 어디 집안에 들어가있을거야 아깐 집안에 찾았구만 아 집에 집안에 하나있었으니까 어 어 홍월아 홍월아 야 조음을 할때 들어가 홍월아 홍월아 거기 들어가봐 가볼께 어 오 오오오오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야야야야. 닫힌다, 닫힌다. 야야야. 야 마 닫힌다 야 마야 나다. 물속으로 물속으로 물속으로. 나 닫힌다 나다. 야 잠깐만. 야 다로야 다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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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로야 해밋. 해밋이 꺼내줄께. 나야. 으아아아아아아악. ㅋㅋㅋㅋㅋ 들어가시죠. 아 제가 들어갈게요. 아 도저히 들어가 아 내가 들어갈게요 아 나 너이소 아 여기 너이소 내가 누군줄 알고 이러십니까 어? 내가 누군줄 알아? 형님 금빼지 금빼지 자식들이 너네 내일 아침에 다 끝났어 아 더 아 더 세게 아 아파 야 문 열어야 들어갈거 아냐 타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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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은 어기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로야 타로 달려 달려 야 쟤 뭔데 야 쟤 뭔데 쟤 뭔데 얘 뭔데 야야 상동염색제가 상동염색제 야 개놈 플랜트 개놈 플랜트 야 이 개놈들아 저게 개놈 플랜트 있다 인마 자식들아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냐 야 케이스 하나만 더 찾으면 니네 끝나 니네 모가지 날라가는거야 어? 니네 옷 벗을 줄 알아 어? 자식들아 인마 여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 너무 어두운데 불 좀 켜주면 안돼요 아 가만히 있으세요 다 죽자 같이 죽자 같이 죽자 하이씨 사놈으로cendo 와 너넨하죠 에잎야잎 애잎 아 아잏 저기 한명 더 있다 다잏 나잏 쟈 아 그만 내려 들어가세요 너만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어디갔지? 가방 어딨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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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풀리면 너 죽었어 아 진짜 타로야 타로야 다친다 타로야 다친다 그걸로 가면 다친다 아이 모른한 경찰 녀석들 모른한 경찰 녀석들 니들이 테이저건을 쓰지 말던가 멍청이더라 그냥 죽었어요 에잇 여기다 저기있다 아 아 아 잠깐만 에잇 동아리 없어 어디갔지? 어 폭발로 알려준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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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로야 아 경찰이 너무 불리해 타로야 타로야 야 막 케이스 케이스 아아아아아아악 잡았다 잡았다 야 저 벅스 잡았다 야 뭐야 죽으니까 감옥이야 아 어 사무짝 아 아 아 아 아 아 접어라 접어라 그거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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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라 접어리 잡죠 그거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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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안들어가 안 보여 내가 가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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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골거네 내가 가려줄게 안골거네 아 야 아 아 야 뭐야 야 뭐야 야 자 잠시만 아 아 모자가 가자 3단강치 김창남 으으아악 가라 으아아아 내가 관절 꺾게 달인이다 으아아아 들어가 들어 가 들어 가 아 형이 인생있지 않을까? 기억해줘 기억할게 문 열었다 문 열었다 문 열었다 잠깐만 문을 열어 째쳤는데 왜 아무도 안나오 아 이거 하면 안되죠 다시 다 닦고 우리가 문 열면 지졌어 문 열었다 문 열었다 나 나밖에 안남았어? 아 니가 왜 죽어 야 불쌍하니깐 이거 먹고 힘내 야 왜 이시퍼는 나밖에 안나오는 나 밖에 안나오는거야 여가 여가 야 나 멀쩡해 아 나 몇번 죽어 오케이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오케이 고고 고고고고고 마지막이다 잡았다 자막 마지막 하나어디있을까? 진지하게 찾아봐야 겠는데 집안에있나? 문이 너무 허술에 iberg 그걸 잘 막아야되 100포인트입니다 그렇지 문을 잘 막아야지 알겠습니다 하나를 우리가 찾아서 감옥에 넣는거 어때? 같이 찾을래? 야 먼저 찾아서 감옥에 쳐가면 돼 그럼 알았어 들어가겠지 그사람들 먹고싶으면 들어가는가 먼저 참는게 인자구만 야 찾아 우리도 찾아 그쪽 알고있지않나요 근데? 어 레알이다 알고있잖아 아 렉걸려 야 찾아서 넣어라 근데 쟤 까먹었을거 같아 야 그 여섯군데를 다 돌아야되는데 알까? 아 어딨어 그러게 물속인가? 아냐 내가 물속 봤어 없어 어? 우리 팀 아니지 왜 알려줬어? 어? 뭐야? 왜? 어? 왜 하나는? 왜? 이 발로 들어가라 이 문 열리면 다 죽는데 문 열리면 다 죽는데 문 열리면 다 죽는데 야 브이누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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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 열어줬어 내가 왜 안죽어 내가 왜 안죽어 어 자동으로 들어왔는데 어차피 내가 예상한 결과 어차피 곧있으면 너희들 탈출돼 문 열어줘요 빛 다 전개는 와장찾기 어딨는거지 아 여기 어딨어요 와 지금 사사치 뒤지고 있는데 저 펄? 안나와 안나와 못 찾겠다 깨꼬리 쟤가 뭐했죠? 아 진짜 세상에 쟤가 억울하다 쟤가 뭐했어 야 너 안에서 죽었으면서 왜 도망가 가보니까 내가 레알이다이한테 스카이프로 하나 도대체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승리긴 숨겼는데 어느 어디있는걸 찾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요 아무 잔게를 어디 떠넣지 허허 이 친구 이 컨텐츠를 새벽까지 다시 끌고가고싶은게냐 아닙니다 내가 찾고맞다 빨리 끝내주게 빨리 끝내주게 덫었더라 숨기 안 숨는거 아냐 야 경찰도 찾는게 어때 야 마지막에 다같이 찾아가지고 딱 럭비처럼 경찰도 그 가방 자기 감옥에 넣으면 터치다운으로 승리하는걸로 오케이 럭비처럼 대신에 도둑도 대신 도둑도 총 들을 수 있음 이제 로얄넘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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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야 별표가 뒤에가 사이요 사이 경찰인줄 알았어 오케이 물속에 있는거 아냐 설마 진짜 그건 얄벼하다 뭐 레알다이가 숨겼는데 물속에 하나 덮긴 했는데 없는거 보니까 누가 한명 찾았던거 같은데 물속에 내가 봤는데 없던데 물속에 있는거 먹는사람 물속에 있는거 먹은사람 물속에 있는거 먹은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지 어어 그럼 무속인에 무속인에 무속인이라고 뭐야 너 뒤에 뭐있어 뭐야 영혼 물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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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 물속 어? 어?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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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따라따라따따따라라따 삼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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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어디있어 저펄아 잘봐 난 인공위성이 될거야 나노 발사아악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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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있어 알픽이여 저 몰라요 여기 어딘지 야 시노타를 쏴봐 나 지금 GPS로 보고있어 멈춰봐 멈춰봐 여기여기 가자고 저기있다 저기있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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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시노타를 보인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야 이 연이 우리의 승리의 연이다 우리의 마지막 연이다 따라라라따따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따딴 따따딴 이 시체와 함께 가방이 있는거지 네 좋아 어디 으악 안되겠다 타로야 타로야 어 뭐야 일단 던지고와 옆에 바나나를 먹어요 바나나 뭐야 이거 바나나 먹어진다 먹어진다 야 체력이 212가 됐어 달려 달려 하아 하아 잠깐만 근데 어딨지 우리 저기 감옥아닌 하하하하 어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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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길수 있을까요 어 당연하지 우린 승리에 가방을 쟁취했기때문에 야 안되겠다 내가 위로 올려줄테니깐 오케 오른쪽 오른쪽 쭉 직진 감옥조심 감옥오케이 저펄 저펄 너밖에 없어 저펄 꺼내줘야 하아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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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중에 하나 lado 하하하하 오케오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투사항을 찍고있어 이 홍어이씨 야야 우리 여기있는데 가방이 두개 있네 경찰 두명 있어요 가방이 두개네 찾아봐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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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누굴까? 누굴까? 왼쪽으로 가야 있어 왼쪽 저기 아 쟤네 지키고 있었네 소굴에서 형 저를 던져줘요 간다! 저 아닌데요? 몰라 그냥 가라 오얽X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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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히가 타로를 끈다 들어갔습니다! 아 미친 털에 졌다 aden warum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개 없어졌어 슬치 아 승리 승리 뭐지 잠깐만 축하받을 일이 아닌것 같은데 기분 좋지 않아 완전 깨끗하게 이긴것 같지 않아 ㅋㅋㅋㅋㅋㅋㅋ 이기는게 정의 아냐? 정의는 죽었고 이기는게 정의 아니겠음? 저스티스 이쓰다잇 저스티스 아니겠소 윤성은 여신 아니겠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눌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